안녕하세요. 카카오토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집에도 거의 늦게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사무실에 칼레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 제가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도 뭐 땡전앞은 없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읽은 것을 생각하면 제가 그래도 26년을 자동차 영업을 하면서 진실되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폭스바겐 5월 프로모션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수입차들 할인율이 막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벤츠 5월 프로모션은 이미 방송을 했고 아우디 A6 특별 할인 영상도 제가 찍었습니다. 월요일에는 BMW 5월 프로모션 이 방송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럼 수입차 가성비 갑 중의 갑인 폭스바겐 5월 프로모션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지만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뒤에 나오는 수입차 고급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2020 폭스바겐 아테온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테온은 현재 5월에 아주 극수량이 들어와서 이미 사전 계약하신 분들에게 인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6월 달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차가 풀릴 예정입니다. 가격은 5290에서 5790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할인류는 나오는 즉시 제가 알려드리고 현재는 시크릿 할인에 붙여 놓겠습니다. 아테온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사전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0 폭스바겐 티구안 5월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9마일 모델은 전부 완판이 됐습니다. 완판이 돼서 지금은 2020년식 티구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19년식보다는 프로모션이 살짝 죽었습니다. 그럼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이 티구안 2.0 TDI 프리미엄입니다. 자사금융 할부시 할인은 640만원 할인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트레이드인은 200만원입니다. 이 모든 최대 할인을 받으실 때는 840만원입니다. 실구매 가격은 346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21%입니다. 여기서 21%는 3종 세트가 포함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구매는 50만원이 삭감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티구안 프레스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00만원입니다. 570만원 할인 플러스 역시 3종 세트입니다. 트레이드인 200만원입니다. 이 모두 할인을 받으신다면 최대 할인 770만원입니다. 실구매가는 383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8%가 되겠습니다. 티구안 2.0 프레스티지 4류 모델입니다. 4900만원입니다. 할인은 610만원 플러스 3종 세트 역시 트레이드인 200만원. 최대 할인 다 받으신다면 810만원입니다. 실구매 가격은 409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7.5%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레이드인이 뭐냐 하면 트레이드인은 아무 타사 차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0년에 15만km 이내에 있는 차를 폭수바겐 중고사업부에 넘기게 되면 추가로 200만원을 받는 것을 바로 트레이드인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2020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7인승입니다. 티구안보다는 한 17cm 정도 긴 롱바디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4970만원입니다. 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산차 가격 수준이네요. 할인 510만원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트레이드인은 없습니다. 최대 할인 시 510만원, 실구매가는 4,460만원, 그리고 할인 시세율은 9.6%입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리죠. 현금으로 하시게 되면 50만원 이상 삭감이 됩니다. 이거 보고 안 넘어가면 또 섭섭하죠. 카카오토의 초기 비용 0원, 부담 없는 제로플랜 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비용이 0원입니다. 차량 구입하는데 10원도 안 들고 월 납입금만 내시다가 60개월 뒤에는 차량을 반납하시든지 인수하시든지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폭스바겐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TDI 프리미엄 2020년식입니다. 53만 천원만 내시면 티구안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스페이스 65만 천원입니다. 그리고 투아렉 3.0 TDI 프리미엄 116만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벤스, BMW, 랜드로바 그 외의 수입차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상품입니다. 정지해서 스크립샷 해가지고 펼쳐보시면 가격이 나옵니다. 그것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 상품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폭스바겐 2020 투아렉입니다. 2020 투아렉 프리미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 8,980만원입니다. 자사 금융 할부시 1,210만원 할인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이 트레이드인이 이 폭스바겐에서 투아렉을 사신다면 600만원 타사차에서 투아렉을 구매하신다면 400만원입니다. 이 최대 할인을 전부 다 받으신다면 1,810만원입니다. 실구매가는 7,170만원이 됩니다. 할인 시세율은 19.3%입니다. 투아렉 프레스티지입니다. 프레스티지 9,790만원입니다. 1,000만원 할인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트레이드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폭스바겐에서 폭스바겐을 사시면 500만원이 되고 타사차에서 투아렉을 구매를 하신다면 300만원입니다. 최대 할인을 받으신다면 1,500만원입니다. 실구매 가격은 8,290만원입니다. 할인률을 보시게 되면 16%입니다. 2020 투아렉 R라인입니다. 차량 가격은 1억 2백만원입니다. 할인을 보게 되면 1,030만원 할인 플러스 역시 3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폭스에서 폭스로 가시면 500만원 타사에서 폭스로 가시면 300만원 추가 할인이 됩니다. 최대 할인을 다 받으신다면 1,530만원입니다. 실구매가는 8,67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5.6%입니다. 트레이드인은 10년 미만의 15만키로 이내면 모든 자동차가 트레이드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폭스바겐 5월 프로모션을 보셨습니다. 전부 2020년식으로 현재 형식이 넘어왔습니다. 다음 달 6월 달에는 번호까지 다 달아야 개소세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월 달로 넘어가기 보다는 5월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허프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은 바로 많이 기다리시는 BMW 5월 프로모션을 아주 획기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BMW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